야, 이거 완전 새벽이네요. 꼭도 새벽이네요.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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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는 파올로가 안 돼. 아, 그는 파올로. 그는 파올로? 그는 파올로? 아마 그렇게. 친구들! 오잉! 오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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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유진! 유진 너무 반가워요. 아주 반가워요. 우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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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잘 verdade. 너무 잘 안 나네. 그래도 제가 잘.. 고금만을 준비한 적은 양 entiryne. 아, 야! 난 추석이 아예. 장년 추석이네요. 네 네 네 네 네 네 많은 분들이 축축하잖아요 그런 반응도 많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차라성에서 만났는데 파올로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감사합니다 네 파올로 내가 어디에 왔는데 내가 언제 왔는데 너무 추웠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강아지 여기 있는 강아지 여기 있는 강아지 지금 10분 정도는 진짜 추울 때였구나 너무 추웠어요 여기 있는 강아지 오, 저거 우리 아기 그 하늘을 봐봐. 예쁘다. 동쪽으로 가나 봐. 해가 저쪽으로 떴어. 안녕, 코리아. 오늘 아름다워. 이 하늘을 봐봐. 엄청 예쁘다. 잘 어울려. 여러분, 음악을 듣는 게 어때? 음악을 듣는 게 어때? 음악을 듣는 게 어때? 한국에서 듣는 게 어때? 그 아티스트가 무엇인가요? 한국에서 겨울에? 몇 개 있죠? 혹시 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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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은 터보죠. 터보? 터보? 터보, 빨간 사랑. 알아? 네, 빨간 사랑. 잠시만요. 진짜 간단해요. 이거 해야 하는데요? 한번 해봐. 워 워 워 워 워 이거 알고 계신다면 워 워 워 워 워 이 노래와 함께 노래하셔도 되요 렛츠 파티 렛츠 파티 워 워 워 워 워 여기있어 여기있어 나이스 워 워 워 워 하늘을 봐 Wh uu uu 난 이 tram ini 미원도 마약해 나의 고이소 아름다워 오늘은 말아야지 눈처럼 깨끗해서라 눈처럼 송솔해서라 너는 Forever 나이스 잘한다 호우 스팀은 내 눈처럼 혹시 너가 속써준나 나의 고구를 내 눈으로 하늘을 봐 하얀 내 눈이래요 나의가 달아다니니 호우 여러분, 결국 여기! 어디가 왔어요? 이건 정말 멋있는 곳이에요 병창 병창 병창올림픽 둘, 둘, 셋 제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재미있는 걸 해보고 싶으면 오라고 했고 그때 유진이랑 시빈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우리 같이 여행할 때마다 엄청 재미있게 놀 수 있고 완전 기대됐어요 아 이 친구분이도 초대를 했구나 아 겨울 하려네 어우 멋있다 어우 노천덩도 있어 왜 노천덩도 있어? 너무 좋다 평창은 사실 옛날에도 예뻤지만 동계올림픽 개최하고 나서 엄청 더 좋아지고 시설이 너무 좋아요 평창올림픽 때 저 이탈리아에서 있었는데 계속 계속 TV 보면서 완전 그런 시설이 보고 막 너무 신났는데 즐거웠어요 아우 설레겠다 아우 설레겠다 이거 아우 아우や아 잠시 해보구 나이스 나이스 무조건 해야죠 무조건 이 공을 살 때가 있어. 룰, 이곳에서 볼게요! 룰~! 너무 커요! 이거 진짜 대박이야! 디자인으로 봐봐. 룰, 이 친구 어디서? 그니까! 오케이, 오케이. 내가 봐야 돼. 룰은 여기가. 룰은 완전 유럽인 것 같아. 어. 야 앉아라 어디 있지? 앉아라 안녕 짐승! 앉을라? 진짜 잘 틀렸어 야 너무 감사하고 야 이화 이화 이화된 모임이야 야 이화 이화된 모임이야 일단 좀 때리는 거야 만나면 좀 때리네요 여대 앞에서 무조건 이렇게 인사하고 아 그래요? 무조건 이렇게 때려줘야 돼요 근데 이화사랑 없어졌다며 없어졌어? 아 나 진짜 고맙다 진짜 중격했어 진짜 중격했어 나도 너는 얘기해봐 나 아직도 못 본다고 생각해 아 눈을 안 뺀다 이화사! 맞아 맞아 아 우리 지친 거야 우리 친구는 Angela 안녕히 계세요 이들 안녕히 계세요 스티븐 스티븐, 안녕히 계세요 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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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도전하고, 구성하고, 한국 hid腳 위대 compet이 아니라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인간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인간이 됐습니다. 우리 다음 시에 나오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경험한 경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 경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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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은 개념이 맞습니다. 당신은? 당신은. 우리 경험한 경험한 경험을 통하십시오? 경험한 경험을 통하십시오. 오늘 무슨 음모를 갖고 왔네 체험단이네 체험단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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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 at the sun dude beautiful 에이 where's 유진? Bro where's 유진? 유진 어디 갔니? Come on 유진 빨리 와 유진 귀여워 처음인거 같은데 유진은 언더웨어? 팬티? 스티벤 스티벤 원래 보호장비 안에 차는데 세 발 주세요 시간 어떻게 하세요? 일단 네 시간으로 I feel like I need some more gear I haven't skied for like 5 years I'm just gonna check it out like protection you see if it's the best here we go he spent so much money protection 진짜? 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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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때 기분이 진짜 좋은데, 리프트 타이트. Let's do it! Let's do it! It's a bit scary though. This is so nice. 아니, 여기 정우야. 정우 와봤어. 그래서 완전 기대돼. Look at it. Man, there's good memories right here, riding the lift. Just going up the mountain. Seeing some skiers. We have a guest? Or teacher. Cool.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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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느낌이 멋있다. 안녕하세요. 오늘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즐길 수 있는 한국만의 겨울 스포츠를 알려드리고. 한국에서만 즐길 수 있는 거. 뭐죠? 좋아. 너무 좋다. 야이. 야이. 야, what is it?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니, 스키는 전 세계에서 다 타는 거고. 그러니까. 어? 이거 뭐예요? 스키이트. 스키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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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이트. 스키이트? 오! 뭐야 이거? 이 스키보다 짧은 건가요? 완전 짧아요 그래서 약간 그 스케이트를 타듯 스키를 타는 그런 스포츠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한국에서 아예 만든 거예요 개발한 거 네 여기서만 봤어요 저도 한국에서만 봤어요 The first thing I thought was Oh it's going to be dangerous It's going to be hard to maintain the balance and stuff 이게 뭐예요? 두 손을 매출하는 것들은 약간의 메탈을 사용하는 것들 신기해, 그리고 저는 약간 불가능한 것들 이렇게 작은 것들에 가면 되어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렇게 봤어요? 아니요 정말 신기해 네 기본 자세를 알려드릴게요 기본 자세는 양발을 어깨 너비만큼 서서 서 보세요 주머니 있는데 손 쭉 따라서 내려보세요 자 이 상태가 기본 자세예요 이렇게 타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이 상태입니다 방향을 돌 때는 그쪽으로 고개를 돌려주면 돼요 아 고개를 네 그러면 고개를 돌리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갈 수 있어요 유지 여기가 평지니까 스케이트 타듯이 한번 타보세요 네 이렇게 자 아 아 이렇게 타는구나 진짜 스키다 으악 으악 하하하하 보호장구 더 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아 잘 타네요 잘하고 있어요 잘 그렇게 넘어질 것 같으면 무서우면 아 아 아 아 네 오케이 그러면 차례차례 네 우리 파울로부터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디까지만 내려오냐면 파울로 고개 왼쪽으로 돌려보세요 저 이쪽으로? 네 아 항상 이렇게? 파울로 잘한다 됐어요 다음은 스티븐 턴 턴 턴 이렇게 자 고개 왼쪽으로 돌려보세요 자 이제 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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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에 보고 룩 포워드 공격 여기요 아 방향을 해주세요 아 자 스케이팅 와 오늘 유진 많이 맞추겠네 제일 중요한 건 유진을 자꾸 땅을 봐요 땅을 보면 안 돼요 앞을 봐요 아 항상 앞을 보면 안 돼요 오케이 알았다 자 유진 자 왼쪽 유진 여기봐요! 그렇지! 잡아요! 나! 그렇지! 자, 유진! 자, 유진 앞에 보고 잡아보세요! 유진! 자, 유진! 여기, 여기, 여기! 자, 유진 화이팅! 자, 유진 화이팅! 유진! 자, 고개 왼쪽으로! 쭉쭉쭉, 유진! 제스스 맨! 자, 왼쪽! 자, 유진! 자, 여기, 여기! 이쪽, 이쪽! 유진 화이팅! 손무릎, 무릎 스왓! 오케이! 오, 잘한다! 오, 어느 쯤 더 서는데? 쭉쭉쭉쭉! 나 보고! 자! 나이스! 이제 손, 손 한번 편하게 손 놔도 돼요! 무릎에 손! 우와! 아, 재밌겠다! 이렇게 타보세요! 처음으로는 거의 또 다 적어놨어요! 오, 배율이 수 있게 나가는데? 네네네! 이렇게 보면 약간 속도는 못 느끼는데 진짜 빨랐어요! 음, 빠르네! 아름다운하군요! 5! 5! 5! 5! 5! 5! 5! 5! 앞으로도 더 빠를 수 있었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빠를데 4,5 돈을 차려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단지 개선 guidelines 쉽게 지켜버리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후유의 병역에 대해 름ania 중국의 병역에 대해 와 진짜 괜찮아요. 이거 그냥 배내에다가 놓고 기차 타고 변창 가서 그냥 뭐 타다가 집에 가면 돼. You must be hungry, right? We are. Yeah, we are. I have prepared some snacks for you. Really? Yes. 제일 중요한 시간, 식사를. She's 기장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관심이 오는 거야. Almost here, we're almost here. So I will have to let you guys rest first.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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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leaving us? Yeah, I have to. But we're gonna see you. I'm gonna see you soon, very soon. Okay, cool. Yeah. So here is your key. Thank you. Yeah, no problem. No problem. We have a room. You are on the street? Let's go. We are not going to see you soon, you just don't see the light. We ain't gonna stop till we get it right. A really ski shop. Resort. Resort. When we're with the piano, the ski shop starts very quickly. It's a huge one. Wow. Oh my god. So warm. Wow. 너무 뜨거워 안전하게! 앙젤라, 앙젤라 뭐 했지? 달콤한 고구마? 오 마이 갓, 고구마를 좋아해요 고구마 하하하 야, 이거 진짜 우리나라 대표 겨울 간식 고구미 고구미 아, 맛있다 고구미 고구마 더 고구마 드실래요 배가 많이 고팠네, 유진 유진은 고플만 해요 힘들었어 아, 진짜 행복해 보여요 왜 이렇게 짠하냐 아, 머리 묶어주고 싶어 아, 날씨는 마지막 문이 마지막 문이 간식 오 아, 우리 아이콜 아, 우리 아이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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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가 부엌 아이콜 로미슨 크루소 같지? 어 아, 귀여워 일주일 봄다가 고구마 하나 얻어서 찾아가주고 먹는 지금 밤 10시 정도? 제가 좀 남겨주세요 아...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엄마! 아, 역시 엄마! 우리 봐봐? 오, 안녕하세요 추석상 차릴 때 한 번 등장하셨거든요 고구마 고구마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유진 좀 인사도 좀 드리고 너무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아아.. 아아.. 고구마 스티븐.. 두 가지 고구마 아아.. 맛있어 아아.. 유진은 호박 고구마 아아.. 아아.. 호박 very soft and tastes so sweet like pumpkin this one is like chestnut 고구마 like 밤 고구마 it's kinda a little hard but it's still also 맛있어 아아.. 아아.. this one oh less That one is actually yeah a little harder yeah.. it is If you want to eat our enspboard 아 그렇죠 스티븐은 뭐 호박고구마랑 밤고구마 중에 아..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obrx2 ijen ur 사실 저도 사실 호박 너무 달고 너무 향도 좋고 너무 진짜로 이탈리아에는 반고구마랑 비슷한 게 있는데 호박고구마 같은 건 없어요 그래서 저도 한국 와서 와... 근데 알베 호박고구마 맛은 얼마나 맛있을까? 그래요 아... 얼마나 맛있을까? 아 진짜 맛있겠다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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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한 입 ício일은 고구마랑 Brooklyn 유진이 참 잘 어울린다 하arter 묘하게 고구마랑 잘 어울리는 친구들 아ơn 호박봄 호박 호박 야 гар 아이 할까? 멀더라 한국에서 왔을 때까지는 ㅋㅋㅋㅋㅋㅋㅋ 퍽퍽하지? 밤고구마는 퍽퍽하지? 맞아 우유 우유 우유는 최골야 음! 그리고 기울이 뭐?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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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사리? 아, 티백. 아, 저거 봤어. 라면 국물 티백이 팔아요. 저런 게 있어요? 주울 때 라면 티백 최고죠. 대박. 뭐야, 이거. 오! 김치 나오는구나. 김치 나오는구나. 네? 나이스 아니 그 이대 나오신 분이 아주 센스가 보통이 아니시네 진짜, 안젤라 너무 잘해줬어 안젤라 센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김치은 꽤 좋아요 오케이, we have a little doge on here, 오케이? 아, 저 조합이 최고네요, 라면국인데 김치 딱이죠, 딱, 진짜 맛있어요 맨 You know what? I prefer this one And actually, I'm gonna try to eat with kimchi 오, 역시 파울로야 그래, 진직했어야 돼 파울로 And actually, I'm gonna try to eat with kimchi Dude, no Don't eat kimchi with... Really? You think it's not great at air? Don't eat kimchi with... Really? You think it's not great at air? No Maybe it is Dude, the kimchi is good, I just put the kimchi out for the 라면 Dude, the kimchi is good, I just put the kimchi out for the l면 Dude, the kimchi is good, I just put the kimchi out for the l면 Dude, the kimchi is good, I just put the kimchi out for the l면 Yeah, but I eat kimchi with everything, man I suggest we double-checked with your mom again Yeah Okay, let me call her mom Any food question, we know how to go Let me call mom, see if she's awake Solomon, I'm a Solomon, Solomon Hey, mom Hey, mom, how you doing? It's me, Steven Why? Why? Do you think it's a good idea? Because I wanted to try with kimchi No No?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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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 really liked it What's better, the hobak kimchi or the hobak? Hobak Goguma or the palm goguma? Try it Trust me, try it Yeah, it's actually, it makes sense You know, the sweetness of the goguma and the sour of the kimchi is perfect, try it 음 음 음 음 음 저거 무슨 조합일까? 진짜 저거 미친 거 같아, 너무 맛있어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가 이렇게 해서 고구마, 김치 올려서 입에 확 주시는데 너무 싫은 거야 고구마에 왜 김치를, 고구마에 왜 김치를 안 돼 입에 넣었는데 뭐 이야 나도 기억나, 어릴 때 김치를 제가 안 먹었어요, 싫어서 맞아 저기에는 미친듯이 올려서 먹었어요 그렇지 그렇지 맞아 Oh, yeah Here we go 음 오, 유진 하하, 하하 Do you like it? Super good Interesting Oh, yeah Here we go Before, like, without kimchi it's like a dessert, but with kimchi it becomes kind of more Yes More like, richer, you know? Here we go Here we go Time to wake up, jump out of bed Give it a smile and yawn and stretch 지금 맛있죠? 고구마랑 김치, 먹어보니까 네 네, 너무 맛있었어요 Oh, this is nice 진짜 만족해 Oh, yeah, this tastes like 오뎅, like spicy 오뎅 Yeah, perfect 아주 준비해 준 안젤라가 정말 오, 센서 진짜 아는 분이네 Let's know Guys Let's go Let's go Let's 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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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do it